안녕하세요 코부기입니다. 코부기 가족분들 오늘 코부기 채널 긴급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코부기 채널 지금 어떠한 오류로 인해서 모든 수익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을 좀 보니까 최근에 해외 출장도 많았고 해외 출장 때 호텔에 있는 컴퓨터 있죠.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을 좀 하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킹이고 어떻게 보면 채널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보신 분들 특히나 우리 멤버십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 충분히 계시리라 봅니다. 기존 나는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코부기 채널 마크 로고 멤버십 로고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로고가 달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문제가 지금 멤버십 전용란에 있는 영상 시청이 안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 부분 지금 구글 측에 의뢰를 해서 좀 빠르게 해결된다면 하루 한 24시간이 걸리고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곤 하는데 그 부분 우려 없으실 수 있게 우려 안되시게 그 부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우선 우리가 보면은 오류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저도 처음에는 머리가 하얘어요. 어 이게 뭐지? 해킹 당했나? 근데 다행히 계정적인 부분 문제도 아니고 코부기 채널이 단독적으로 제가 채널을 이제 접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채널은 유지가 되는데 기존에 이 멤버십 분들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막혔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 차질없게 계속 방송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식 텔레그램 통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셔라. 제가 관두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느라 멈추지 않는 한 계속 함께한다. 지금은 이런 오류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런 이슈 긴급 공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제 역시도 당장 모든 게 끊겨버렸으나 수익적인 부분에서 우리 가족분들 걱정이 우선 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되실 수 있게 이번 주 멤버십 강의도 걱정 안 되실 수 있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꽉 붙들어 매시고 우선 코부기 채널 걱정은 그렇다 치지만 시장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 여기 빨간색 선 이 구간을 몸통 캔들로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어요. 그죠? 8200만원 시장 분석도 좀 들어가면 8200만원을 몸통 캔들 특히나 은봉 캔들로 마감 이탈 마감을 안 하는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아래 꼴이 뺀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이탈 안 해줘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몸통입니다. 몸통 부분 이 부분을 이탈 마감 안 해야지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한 조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 몸통 캔들이 최근에 몸통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통 캔들 하단부 이전 꼬리 부분 주봉상 60.9K 60K를 이탈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이 58K 구간이고 그 다음 채널 하단부 구간으로 한다면 이제 50K 중반 54, 55 이런 구간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너무 중요하겠다. 하지만 이런 채널로 다시 비트가 내려오고 그리고 모두가 지금 50K 초반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지금 세력 트렌드 미국 금융권의 기관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 늘상 말씀드리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을 할 때도 깊은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런 구간이 있죠. 47, 45 이런 구간도 열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현금 비중을 이런 구간 오면 그때 또 사면 되고 안 오면 늘상 말씀드리듯이 가지고 있는 거 끌고 가면 돼요. 우리 가족분들도 방송을 가끔씩 보시는 분들도 기존에 내가 이런 구간에 물려있다 하셔도 무작정 물을 타시기보다 또는 사고 싶었던 코인들 매수하시기보다 이런 보수적인 측면에서 비트가 만약에 구간대 내려오면 구간에서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구간 나오면 관련 구간에서 우리가 바이, 물량을 받을 만하다 라는 구간이 캐치되고 판별되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무수익이면 어떡해요? 고부기 채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 우선 꾸준히 보신 분들 이분들 이분들 먼저 졸업시키는 게 급선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무수익 채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멤버십 분들도 지금 내가 혜택 그리고 로고 없어져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우선 시장 분석에 시장 움직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또 많이 뺀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송으로든 긴급 공지, 텔레그램으로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가 하락 채널 안에 들어와 있고 우선 추세를 돌리려면 이 구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녹색 구간 하단부는 65.2K 65.2K 그리고 상단부는 67K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그냥 찍고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듯이 돌파해주고 조정 나온다더라도 지지해주고 얘를 그래서 지금 우리 편집자 분들도 채널 관련된 분들께서도 지금 좀 정신이 없으셔서 무편집으로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설령 이 구간에 극복 못해서 시장이 미끄러진다더라도 다시 채널 하단부 미끄러진다더라도 깊은 아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아무데나 태우면 안되고 진짜 헉소리 나올 때 있죠. 시장에 투입하고 내가 사고 싶었던 코인이 있다. 지금 종잣돈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내가 늘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드리는 그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 남들이 공포 느끼는 그런 구간은 언제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기회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분들도 꼭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멤버십 분들도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 안 떠나가니까 항상 곁에 있습니다. 아시겠죠?